9월 26일 16호 태풍 민들레는 슈퍼 태풍이 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 5등급의 재앙적인 슈퍼 태풍이 된 상태입니다. 매우 무섭게 노려보는 듯한 태풍의 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6호 태풍이 눈을 뜨고서 노려보고 있는 것은 일본의 도쿄 아니면 오사카가 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다행히 한국은 피해를 거의 안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타깝게도 9월 27일 내일 월요일에는 더 한층 강력해진 초강력 슈퍼 태풍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16호 태풍 민들레는 슈퍼 태풍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30도 이상의 바다에서 충분한 수증기를 꾸준히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연직시어라고 불리는 육상과 하늘의 바람 차이가 작아서 태풍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매우 좋은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좋은 조건을 가진 16호 태풍 민들레는 다음 주에는 더욱 더 막강해진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강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6호 태풍 민들레는 28일 오전 9시경 초강력 슈퍼 태풍이 되어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98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게 되며 이때 중심기압은 915헥토 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55m로서 태풍의 최전성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 해군 글로벌 환경 모델이 16호 태풍 민들레가 일본을 관통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면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본 열도에 16호 태풍 민들레가 인접하면서 909헥토 파스칼의 엄청난 기압의 세력을 이루고서 일본 혼슈 지방을 관통하여 호카이도까지 내륙을 따라서 북상한다는 미 해군 글로벌 환경 모델의 예측은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일본의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본 역사 이래로 최대의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행히 미국 기상청 GFS 모두와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 등의 글로벌 기상청들은 모두들 일본 도쿄를 스쳐 지나간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며칠 전까지 봤었던 것과 현재의 시뮬레이션의 차이점이 발생을 하였는데 일본의 도쿄에 좀 더 가깝게 접근을 하면서 도쿄에 상륙을 잠시 할 것 같은 시뮬레이션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관측일 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